코로나19 취업시장이 꽁꽁 얼어붙은 요즘 취업준비생들에게는 올여름이 그 어느 때보다 추운 계절인데요 이런 취준생들에게 힘을 주고 구직부터 면접 대비까지 취업을 위한 모든 것들을 지원하는 곳이 있는데요 어디냐구요? 안녕하세요 잠깐만 또 여기 방역을 철저히 하는 곳은 꼭 있는 관문이죠 뭐부터 하면 될까요? 도와주세요 우선은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관리대장을 한번 작성을 해주셔야 돼요 여기 보시면 이용대장부터 작성을 먼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발열 체크를 한번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시간이 현재 시간 네 45분이요 45분이고요 매니저님 제가 이제 뒤늦게 제2의 인생을 시작하고자 지금 취업 준비를 해볼까 하거든요 네 근데 이곳에 오면 또 취업 준비를 도와주실 수 있다고 해서 왔어요 아니 근데 이름이 저는 처음에 우유광장인 줄 알고 근데 유유기지더라고요 기지 도대체 유유 뭐하는 거죠? 취업을 도와주세요 유유인가요? 저희가 이제 그 유유자적에 유유를 따서 청년들이 유유자적하면서 즐기면서 이 공간 안에서 취업이라든지 창업을 준비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저희가 좀 그런 의미에서 만들었고요 또 기지라는 내용도 플러스 돼서 유유기지 이렇게 정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유유자적할 수 있는 나만의 아지트 이런 느낌인가요? 아니 근데 제가 알기로 취업은 굉장히 치열하고 정말 힘겹게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유유자적할 수 있는지 너무 궁금한 와중에 제가 이걸 봐버렸어요 선물 주신대요 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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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주세요 어 네 선물 저희가 올해 이제 2020년도에 개소를 해서 개소 이벤트로 저희 유유기지 부평만의 멤버십 가입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하루에 오실 때마다 1인 1일 1회 이렇게 스탬프 정립이 가능하시고 30개 이상부터 정립이 되시면 저희가 교환권으로 교환을 해드리는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돼 있네요 I want you 놓치지 않을 거예요 아 정말 저도 오늘 놓치지 않고 싶어요 저 안에 들어가 봐도 될까요? 어 그럼요 그럼 한번 가볼까요? 네 렛츠고 부평 유유기지는 다양한 고민과 걱정이 많은 청년들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찾을 수 있도록 심리검사 전문 상담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애니어그램, MBTI 같은 성격 유형 검사를 실시해 자신의 적성을 찾아주는 검사를 진행하고요 이력서, 자기소개서, 컨설팅 같은 부직과 취업, 직업 상담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니 매니저님 안에 딱 들어왔는데 아까 유유자적에 유유라고 하셨잖아요 네 네 아니 벌써 이게 막 고요하고 잔잔한 음악도 나고 벌써 제 마음이 유유자적해지는 느낌이에요 아 진짜요? 네 들어오자마자 너무 힐링인데 어? 그런데 제가 사실은 취업을 해본 적이 없어요 네네네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저 같은 취준생도 여기 와서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있을까요? 어 그럼요 저희가 그 전문 상담 프로그램이라고 해서요 애니어그램, MBTI 그리고 취업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는데 실제로 저희가 4월 달에 대기업이랑 공기업 준비하시는 분들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온라인으로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준비를 하시고 만약에 면접까지 진행이 되신다고 하시면은 저희가 또 VR 모의 면접 프로그램도 있어서 VR 모의 면접을 통해서 원하시는 직군의 또 모의 면접을 통해서 또 취업까지 이렇게 또 연관이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지치는지 모의 면접관들이 지치는지 한번 대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가시죠 가시죠 회장님 유유기지 부평이 코로나 시대에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채용 면접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VR 면접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VR 기기를 착용한 이용자가 10개 기업 23개 직군 중 희망하는 직군과 기업에 따라 가상 면접관으로부터 질문을 받고 대답하는 방식으로 모의 면접이 진행됩니다 면접 후에는 대답 속도 시선 처리 목소리 톤에 대한 분석 결과와 본인의 음성 녹음 파일을 들으며 스스로 피드백도 가능합니다 이분도 인사드려야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이제 기기를 착용하게 되면은 아마 초점이 좀 안 맞으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 앞에 보이시면은 여기 보이시죠 이 버튼으로 이제 좌우로 맞추시게 되면은 초점이 맞으실 거예요 그러면은 이 초점 보이는 대로 하시면 되고 또 보시면은 이제 눈앞에 빨간 점이 보이실 텐데 그건 이제 쉽게 설명해드리면은 약간 마우스 커버라고 커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걸 이제 고개를 좌우로 움직이면은 이 커서가 따라 움직일 거예요 보여요! 보여요! 새로운 세상이 보여요! 유유기지 부평의 공간은 모두 무료로 이용이 가능한데요 단 공간을 대관하거나 프로그램을 이용하려면 멤버십 가입을 한 후 예약을 진행해야 합니다 간단한 가입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무료로 이용할 수가 있으니까요 꼭 챙겨보세요 저희 홈페이지 사전 예약자분들만 이용이 가능하시고요 40분 이용이 가능하시고 저희가 이제 운영되는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10시부터 19시까지 이용이 가능하세요 청년 특강은 다양한 주제의 특강을 통해 청년들의 직무 능력 및 역량을 향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요 현재는 코로나로 온라인 특강이 진행 중입니다 이력서, 자기소개서, 코칭 프로그램을 비롯해 면접 스킬, 이미지 메이킹 등 매달 다른 주제로 특강이 열리는데요 사전에 온라인 접수를 통해서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우와, 아니 정말 다양한 느낌의 힐링, 정보 모든 것들을 취준생을 위해서 준비를 해 주시네요 그렇죠, 이제 뭐 취준생 분들도 있고 재직자분들도 계시고 여기서 이제 취업 준비도 하시겠지만 이제 저희가 문화 프로그램도 받으실 수가 있고 또 네트워킹 프로그램도 참여하시면서 소통하실 수도 있는 그런 복합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청년분들이 자주 방문해 주시고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유유기지와 함께라면 저같이 취업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도 얼마든지 취업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이 막발성합니다 제 취업을 기원해 주세요 파이팅! 파이팅!